전국의 각 생산업체에서는 기업주들이 종업원들의 후생복지와 사기를 크게 북돋아주는 가운데 공장 새마을 운동이 알차게 시료를 거두고 있습니다. 서울 구로동 한국수출산업공단의 경우 각 업체들이 전세버스를 동원해서 종업원들의 귀성길 편의를 보아주는 등 명절에도 인정이 샘솟고 있습니다. 기업인들이 종업원들에 대한 저구를 개선해주고 복지를 위해 돈을 쓰는 것은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기업가나 근로자들이 다같이 덕을 보는 일입니다.